디지스트 구성원 존경하는 디지스트 구성원 여러분, 우리 디지스트는 지난 20년간 전 구성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에 힘입어 오늘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우리 디지스트가 명실상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디지스트의 모든 구성원들은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방침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모든 활동에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보건 목표 달성에 기여합시다. 둘째,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주기적 이행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실시합시다. 셋째,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시다. 넷째, 안전보건 문화 정착 및 위기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시다. 끝으로 본 방침을 모든 구성원과 공유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번 안전보건 보안 강조 주관을 통해 우리원 모든 구성원들은 다시 한번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환경 조성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